0604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구길신동입니다. 구길신동, 은, 는 동사는 동합금계열 비철전문 제조업체로서 1993년 2월에 설립, 2014년 12월 29일 코스닥에 상장됨 주 생산품은 황동봉이며 그 외 철동합금코일 등을 생산하고 있음. 품목 다양화를 위해 무연 및 고력 황동, ni 스트라이크 플레이팅 및 에센플레이팅 개발 등의 고부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동봉, 무연 및 고력 황동, ni 스트라이크 플레이팅 및 에센플레이팅 개발 등의 고부가 제품을 개발 중임. 기업계열 대시동합금계열 비철전문 제조업체로 경기도 안산시의 본사 및 공장을 두고 동대, 황동봉, 동쿠일의 제조 및 임가공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함 대시 2구산업, 주, 을 포함한 5개의 관계회사를 두고 있으며,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고네마모성 동합금 소재 및 그 제조기술의 개발 및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음. 대시 국내 황동봉 시장은 공급과 힘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동사는 동볼, 무연 및 고력 황동 등 고부가 신제품을 개발하며 제품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대시 주력제품인 황동봉의 판매 증가한 가운데 황동, 동대, 아변 등 임가공 부문의 수주도 증가. 판가 역시 인상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대손충당금 환입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상승. 파생상품평가 손실 기록. 법인세 증가에도 기타 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국내 건설 투자의 회복세로 주력제품인 황동봉과 임가공 수주 증가와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국일신동의 시가총액은 31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국일신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91위입니다. 국일신동의 상장 주식수는 1190만주입니다. 국일신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국일신동의 퍼은 36.4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8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8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8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65배 430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억원, 마이너스 1억원, 1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억원, 1억원, 9억원입니다. 국일 신동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번지 58%이고 유보율은 757.0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0.95-0.0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7.41이며 전일 대비해서 5.27-0.7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일 신동의 2022년 12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8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80원보다 7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3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일 신동의 종가는 2,805원이며 주가가 국일 신동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일 신동의 종가는 2,805원이며 주가가 국일 신동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국일 신동은 거래량 2만 5,400열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7,900가 흔 내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5,200여 든 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500일 흔 여섯 주, 대신에서 2,016주, 한국증권에서 1,800의 순 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9,400조, NH투자증권에서 3,915조, 삼성에서 2,800신한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2,483조, 한국증권에서 1,800일 흔 다섯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90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국일 신동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국일 신동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